안녕 친구 오늘은 눈이 와요 한방울 눈이 오면 여러가지 직업적으로 안좋은 직업도 있고 그런 좋은 직업도 있고 그러겠죠 직박구리가 베란다에서 똥울러서 퇴치법이에요 풍선 퇴치법 펄럭펄럭 펄럭펄 Shh 눈이 온다 하늘에서 눈이 닿아 하늘 아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Х 하아하하하하합니다 자꾸 자꾸 울려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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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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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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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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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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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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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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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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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communici. h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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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